안녕하세요. 오픈하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뜨둥. 이번엔 역함수의 미문법. 뭐? 역함수의 미문법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 하나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미문가능함수 Y퀄 FX레프가 그려놨어. 저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그런데 G'B, G'C가 2차 방영시 X의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E퀄 0. 이것의 두 근이 G'B, G'C래요. B에 C에 각각의 미분계수가 두 근이래. 이거 맨날 이렇게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G'B는 선생님이 이걸 알파라고 할게, 알파. 그 다음에 얘는요. 베타라고 할게, 베타. 그렇죠?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그림 상태에서. 자, 이 상태일 때 문제 요구했던 거는 F'A 곱하기 G'G'C 더하기 F'B 곱하기 G'B요. 이걸 묻고 있어요. 이 값을 구하라. 좌표 평행하다. 자, 봅시다. 당연히 역함수 E가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그리는데 항상 여기가 지금 좌표 읽어볼까요? 우리 Y과 X은 약방에 감춰야 이게니까 좌표를 다 준거라고 사실은. 봐요. 얘가 지금 A인데, 여기가 B잖아. 그러니까 이거 드르륵 읽어봐. 얘가 B예요. B, 그렇죠? 그렇죠? 왜요? B, B니까. 여기가 X좌표 B인데요. 그렇죠? Y좌표는 C잖아요? 읽어봐 드르륵. 얘가 C입니다. C. 그러니까 이건 A, B. 얘는 B, C. 거기까지 1달러. 1달러.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지금 A, B니까요. A, B니까. 눕혀놓으면 이 좌표 떠들어봐. 얘가 지금 A, B야. A, B인데 이쪽으로 오면요. B, A가 되겠죠. XY좌표 체인지. 얘도 드르륵 드르륵. 얘가 지금 B, C인데요. B, C인데 이 좌표는 당연히요. C, B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역함수 그려주면요. 쉐렛! 이게 바로 이게 Y퀄치 X죠. 역함수 그릴 수 있죠. 관심은 여기야, 여기야.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G' B값이니까요. G' B값은 알파는요. 여기 있던데 이놈의 빨간색 이놈의 기울기다. 이놈의 기울기가 G' B. 알파요. 다음에요. G' C는요. 이놈의 기울기에요. 이놈의 기울기. 즉,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요. 알파고요. 이 기울기가 지금 베타라고. 베타. 이해 갔어? 역함수의 미빔법. 식을 쓰지 않더라도요.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쉐렛! 이 접선이요. 이 기울기는 이거에 대칭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이 기울기의 역수. 이 기울기는요. 알파 분의 1이 바로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이해 갔지? 얘도 마찬가지로 쉐렛!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요. 이거의 역수. 베타 분의 1이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끝났네. 써보자 이제. 마무리다. F'A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A분의 1. 알파 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알파 분의 1. 얘는요. 얘는 아까 베타였잖아. 따라서 알파 분의 베타가 앞의 놈이에요. F'B는요. F'B는요. B일 때의 순간을 위협의 접선의 기울기. 베타 분의 1입니다. 베타 분의 1. F'B는요. 알파니까요. 베타 분의 알파요. 그래서 정답은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분의 베타제곱 알파제곱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건 뭐야. 당연히. 근과 계수 한 개로 땡이다. 그렇죠? 마무리다. 두 분의 합은요. 빰빰 O예요. 두 분의 곱은요. 빰빰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고 R제 더하기 배제는 다 알고 있지? 중딩 거 중학교 산수 마이너스 2R배니까 얘가 얼마? 25 O25 4편 21 나오네요. 분자는 21 분모는 2입니다. 정답은 빰빰 2분의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21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 그냥 어렵지 않죠? 수집까지 쓸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해했으면 금방 금방 나오는 건데 골치 아프니까 역함수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걸 알파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당연히 근과 계수 두 근이니까 여기까지는 쑥쑥 갖고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요. 해당한 대치된 점에서의 기울기는 역수 알파 분의 1 역수 베타 분의 1 역함수의 위법 따라서요. 넣어주고 넣어주고 요는 구하라는 거니까 이 정도의 산수는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으라 믿어. 역함수의 위법 잘 정리하시고 기하학적으로 꼭 익혀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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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